자 보카 2회 5 에서는 뭐 배웠죠? 그것이 뭐지? 배웠다 아 그것이? 어 그것뭐야? 그것뭐야? 이런거 배웠죠 그것을 하나의 무언 것이 그건 뭐구나 그건 뭐다 자 어 어 잇 잇 아니 상상된 화면이 까매 어? 뭐야? 아 또 됐다 잇 잇 잇 어? 헐? 잇 잇 어? 함 써볼까? H A L L 어 틀렸어요 아! 뭔지 알겠다 I L 오케이 그럼 소리가 뭐겠어 이 친구 소리가 헐 헐 이야? 헐 헐 헐 아닌가? 헐 소리가 작게 되겠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 헐 이즈 헐 이드 이즈 헐 이즈 헐 오케이! 줄여서 요거 잇 하고 이즈하고 줄여면 뭐 가지? 이즈 이즈 헐 힐의 뜻은? 힐의 뜻은? 언덕 무슨 씨야? 이름 씨죠 그러면 문장 속에 이름 씨를 쓸 땐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옳죠 언덕은 셀 수? 있어요 지금 언덕이 몇 개니까? 한 개 여기에 O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It is a here a 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 here 언덕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it? What is it? 영어로 바로 What is it? 영어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it? What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지 화장실 문이 막혔어요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문이 안 열려요 진짜? 네 화장실 급한지 못 가요 응 그렇고 여기 왔으면 언덕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Easy 여기만 읽어보세요 Easy 오케이 여기에 누가 그것은 다 언덕이다 누가다네요 이것도 문장이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기독자 그렇죠 오케이 이것은 언덕이다 그럼 쭉 가봅시다 이제 It is a hill 오케이 그것은 꽃이에요 It is a flower 그래서 소리 한번 다시 내주세요 뭐라고요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Flower 한번 써볼까요 괜찮아 Apple L O O Y ear A w ear 아직도 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오 잘했어 맞혔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A flower의 뜻은 하나의 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표현이었다면 Is it a flower? 아 그것은 Is it a flower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뜻이야 아 그런데 이거는 이런 뜻이죠 그것은 꽃이니 Is it a flower? Is it a flower? Is it a flower? 그것은 무엇이니 해야 되겠지 What is it? 그렇죠 A flow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말이니까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은 꽃이야 It is a flower It is a flower It is a 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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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 bird It is a nest It is a nest 와우, 대단하다. 그것은 막대기에요. It is a stick. It is a stick. It is a stick. T-I-C-K 오, 틀리는게 없는데? It is a stick. 오, 잘했어. 퍼펙트. 말하기 퍼펙트. 쓰기 퍼펙트하면 되겠다.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